안녕하세요 하라엣살입니다. 오늘은 물카 소녀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케치를 해줍니다. 인체들을 고쳐주고요. 자세한 디테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옷은 한복으로 정했습니다. 자세한 스케치들을 마무리해주고요. 디테일들을 올려줍니다. 표정도 수정하였습니다. 채색을 해주고요. 그림자를 잡아줍니다. 배경들을 전체적으로 색색칠하고 부분 디테일에 그림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뒤에 폴드를 그려놓고 배경에 디테일들을 올려줍니다. 표정도 바꾸고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 요사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분 부분 수정을 해서 디테일을 올려줍니다. 정리 후 그림을 마무리해 갑니다. 그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려줍니다. 머리를 불어려줍니다.